하지만 오늘 코스모 엔터테인먼트의 아트 컴퍼니 이야 이름 참 잘 지었다 그죠? 코스모 엔터테이너 아트 컴퍼니 영어를 잘하죠?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4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4개 국어 핸들 이빠이 꺾어 그러면 3개 국어잖아 연희 가수님 많은 씩 갖고 그래 안 감아도 되는데 신경 쓰이게 자 회장님 이모 회장님 스타일이 이번에 영 좋아졌습니다 전에 장발에서 많이 깎았어요 아니 머리가 많이 길었었는데 지분교량을 하실 것 같고 사람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죠? 자 우리 원래 생물입니다 그거 해야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했는게 누가 가발이라고 던겨 어느 놈이 가발이라고 던겨 가봐라 인도 땡기면 늘어져요 자 준비 됐는게요 자 우리 회장님 회장님 부회장님이 아무리 계시지만 우리 단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단체는 꽝이라 알겠죠?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단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해달라고 인사 한 번 하십시오 차렷 경례 박수 좀 앉히나 박수 좀 앉히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박수 구포 아론조 박수 도 polen 0 고고기 예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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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